감독님 반발만 뒤로 가도... 네 됐습니다. 아 좀... 중앙 보시고요. 자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왼쪽 보시겠습니다. 네 이상 촬영 마치겠습니다. 정경호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. 네 중앙 보시고요.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다음 왼쪽 보시겠습니다. 네 하정 정경호 두 분 같이 찍으시겠습니다. 네 이제 저희가 욕을 약간 상징화하는 손가락이거든요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우리 영화 출연 홍일점인 고성희씨 입장하겠습니다. 단독 촬영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중앙 보시고요. 네 다음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네 이제 저희 조연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네 중앙 보시고요.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저희 화이팅 포즈 한번 해볼까요? 아니면 손가락 포즈를... 네. 네 다음 왼편 보시겠습니다. 네 저희 마지막으로 롤러코스터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는 이만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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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